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안전한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가장 강한 수입니다 이것은 집으로는 역전 안당하겠다 차이를 벌리겠다는 거군요 나오게 된다면 이 돌은 좀 더 부담이 되는데요 이쪽이 있다 이쪽이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강하게 뒀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기분 나쁘긴 하거든요 이쪽이요 과연 이수가 좋았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, 이수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100에게는 이수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밀어간다면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안 받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0초 이런 곳을 와서 아까보다는 훨씬 더 압박을 할 수가 있죠.